냄비로? 우와, 대박. 진짜? 잠깐만. 이건 자료잖아요. 아니, 저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진짜? 우와. 요즘 바베큐 레스토랑에서 세트 메뉴 시킨 것처럼. 저렇게 나와요. 어렵지 않아, 진짜. 이게 집에서?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재료는 간단해요. 삼겹살. 삼겹살은 좀 좋은 거 사세요. 수육용. 바베큐 할 때는 고기 육즙까지 다 즐기기 때문에 좋은 삼겹살 쓰세요. 삼겹살, 수육용 두껍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칼집을 내면 좀 이뻐요. 그냥 큼직하게 하면 돼요. 칼집을 내서. 이걸 좀 칼집을 내주면 그런 것도 좀 방지가 돼요. 이걸 4등분하면 돼요. 바베큐는 간이 다예요. 고기에 밑간을 하면 별거 안 찍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소금값만 할 거예요. 이거를 고기 하나당 한 두 꼬집씩 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배도 뿌려주고. 후추는 지금 뿌리지 마세요. 후추는 지금 뿌리지 마세요. 왜요? 왜요? 후추는 되게 빨리 타요. 타버리면 맛과 향이 다 날라가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라면. 그리고 뚜껑이 있어야 돼요. 가열하여서 뚜껑을 덮으면 오븐과 비슷한 환경이 되죠. 오븐과 비슷한 환경이 되죠. 예열을 하는 거예요. 밑에만 뜨거운 게 아니고 옆에 벽까지 다 깎아도 되죠. 싹! 열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오븐처럼 이렇게 열이 감싸지는 거죠. 다만 야는 냄비는 안 돼요. 얇은 스냇냄비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고기를 못 구워요. 다 덜러 붙어요. 스테인으로 된 라면 냄비. 두께감 좀 있는. 이걸 달궈야 돼요. 중불에서 한 3, 4분 이상 내비도. 그러면 위에까지 뜨거워져요. 예열을 안 하고 하면 밑에는 타고 위에는 별로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뜨거워졌다. 그러면. 자, 열이 잘 됐어요. 물결이 생기죠. 저거 물결이 생겨요, 물결. 물결이 확인되면 스템팬은 대부분 예열이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자, 후라이팬 다이어가 줬으니까 고기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껍데기부터 넣으세요. 뒷부분 껍데기부터. 고기를 넣고 약불로 추리셔야 돼요. 중불로 계속 가면 연기가 볼펄 나요. 자, 뚜껑 덮읍시다. 뚜껑을 덮어야 오븐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뒤집을게요, 이거. 아주 좋아요. 아,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색깔. 색깔 너무 예뻐, 지금. 마이어드가 다이어트. 아니면 수육이겠죠? 네. 그러니까 구워지는 효과를 주는 거죠. 모든 면이 노릇노릇하게 구우시는 게 중요해요. 육면체가 다 노릇노릇해지게. 이렇게 골고루 익혀주시면 돼요. 지져주신다는 생각으로. 야, 색깔 너무 예쁘다. 마이어드.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약불로 익혀주면 돼요. 그리고 마늘을 넣을 거예요. 마늘을 넣을 거예요. 어머. 이 정도 넣어도 돼요. 놀라운 건 이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오, 마늘의 변신. 10분 정도 익히신 다음에 골고루 다 익었으면 마늘을 때려 넣을 거예요. 돼지 기름에 익힌 마늘은 정말 맛있어요. 이 마늘이 기름에서 살캥살캥 익어야 맛있어요. 기름에 절여지듯이. 진짜 맛있어요. 기름이 많이 나온 삼겹살은 상관이 없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에 기름을 두어 바퀴 이상 넣어서 마늘이 한 3분의 1은 잠길 정도의 기름이 돼야 돼요. 자, 이제부터 또 10분이에요. 간단해요. 아, 쉐킹 쉐킹. 계속 뒤척여야 돼요. 마늘이 타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맛있게 익고 있죠. 마늘이 약간 갈색이 돼야 맛있어요. 대신에 까맣게 타진 않고. 우와. 맛있겠다. 이렇게만 먹어도.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죠. 너무 맛있겠다. 브라우닝화 됐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다가 파나 내가 좋아한다고 양파. 버섯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고 싶으면. 근데 그러면 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최소한의 파만 넣어도 맛이 바뀌어요. 마지막 오븐은 마늘만 익히고 위에다 고기를 얹어만 놓을 거예요. 뜻만 들이자. 마늘 위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마늘 향이 고기에도 싹 되겠네요. 맞아요. 고기를 완전히 마늘 위에 올릴 거예요. 이게 조리법이. 10분 고기를 익히고. 10분 마늘과 고기를 같이 익히고. 5분 동안 마늘 위에서 뜸을 들일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25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5분. 다 익었다. 100% 다 익었다. 오. 오. 진짜? 색깔이 진짜로. 이걸로 그냥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은다. 맛있어요. 진짜 되네. 냄비로 바베큐가 되네. 된다니까요. 제가 저 외에도 이제 큰 소세도 해봤어요. 24cm짜리 고무 소세도 해봤는데. 똑같이 나와요. 25분이면. 그러니까 굴만 좀 세게 하세요. 고기를 꺼낼게요. 이렇게 해서 꺼내서. 접시에 놓고. 이렇게 덮어. 이렇게 덮어. 이렇게 덮어. 레스팅 할 거예요. 레스팅 할 거예요. 레스팅. 레스팅이라고 하는데. 레스팅. 스테이크를 처음에 바삭 익혀놓은 육즙이 뜨거우니까 안쪽으로 다 모여. 그럼 썰어봐. 펑. 펑 터지겠지. 고기를 잠시 두는 거예요. 중심부에 몰려오는 액체가 퍼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레스팅 시간을 5분 정도 주시면 더 부드럽고 촉촉한 고기를 먹을 수 있죠. 우리는 또 식을까 봐 바로바로 먹는데. 안녕히 계세요.